안녕하세요. 햇번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무척이나 화창하네요. 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 볼링 치러 갑니다. 네, 하늘에는요. 몽게구름같이 구름이 너무너무 희한하네요. 예뻐요. 네, 지금 룰룰루 휴가라서 볼링을 치러 갑니다. 와, 너무 좋다. 룰룰루 네, 여러분 뭉찬 기다려주죠? 삼시세끼도 기다려주고요. 뭉찬은 8월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여러분 본방사수 아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우리 히어로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데 인메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인메시 저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그냥 한 번 해본 소리예요. 네, 바깥대를 보니까 너무너무 경치가 좋아요. 네, 오늘은 그랜드에 있는 볼링장으로 룰루룰루 고고 가고 있어요. 열심히 오늘은 신나게 스포츠로 저는 가끔 와서 치는데 그때마다 스트레스 쫙 나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긴 너무 시원해요. 오늘도 멋있게 멋있게 볼링치고 그리고 또 세이브하고 그리고 오늘도 거냉할 거예요. 여우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파란 하늘의 묵의 구름처럼 오늘도 우리의 예쁜 마음 가득가득 담아서 거냉해요. 오늘 사랑합니다. 와! 구름이 이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너무 예쁘죠? 네! 이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우와! 하늘의 구름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야! 이쁘다. 이쁘다. 솜털 같아요. 진짜 짱이다. 예! 너무너무 예뻐요. 네! 여우시대 가족 여러분 애플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거냉! 거냉!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 와! 너무 예뻐요. 고맙습니다. 안녕!